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의 소유자 우리 수봉이에요 관리대상 1호 오늘의 주인공 수봉 멀찌익이 떨어져서 구석에 몸을 숨긴 반봉이는 아직 어려가지고요 요녀석이 막내 반봉 눈썹이 매력적이죠 오빠 수봉이는 노는게 제일로 좋은 4개월 냥 그럼 동생 반봉이는 어떨까요? 아직은 뛰어놀기보다 먹고 자고 쉬는 시간이 더 필요한 아가 냥이랍니다 수봉이의 성격은 되게 활발하고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안기기도 하고 굉장히 친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반봉이는 아직까지는 잘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여자아이니까 아무래도 다소곳하지 않을까요? 애들아 밥 먹자 알고보니 오빠 수봉이가 동생의 밥을 뺏어먹고 있었다 결국 수봉 강제 연행을 당하는데요 녀석 이렇게나 많이 먹는다고요? 맛있다 맛있다 먹는게 제일 좋다냥 그런데 식사를 마친 수봉이가 슬금슬금 반봉이에게 다가옵니다 밥 뺏어먹으려는 건 아니지 했는데 목표물이 글쎄 밥이 아닌 동생 반봉이다 등 위를 올라타고 무는 걸로는 부족했는지 도망가는 반봉이를 집요하게 쫓습니다 서둘러 안전한 장소로 반봉이를 옮기는 집사 우리 반봉이 또 거기서 놀랬지? 여기서 자아가 자아 그 반성 모드에 돌입하는 수봉이 알아듣는거지? 야옹 안돼 때리지마 때리진 않았다옹 그날 오후 수봉아 반봉아 엄마 수봉이랑 반봉이 어디있어? 잘텐데? 잘걸? 수봉아 일어나 일어나 집에 오면 엄마보다 냥이들을 먼저 찾는 냥이바라기 남매가 하교했습니다 예쁜 고양이 동생들이 생겨 마냥 신난 꼬마 집사들입니다 반가워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 있나요? 비장하게 수건을 깔고 스테인리스 볼까지 준비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시려나 했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수봉이를 처음 목욕시키는 날이랍니다 여동은 이거 잡아먹고 자자자자자자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음 하지만 평화도 잠시 아아 달래보려고 간식을 들이미는데요 아아 이 와중에 먹는게 눈에 들어올까요? 수봉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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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집사들도 수봉이도 난리가 났네요 알았어요 카프레인 카프레인 수봉이 얼굴도 눈 닦고 아이고 잘했어요 수봉이 아이고 손도 닦고 아이고 잘했어요 결국 고양이 셋으로 마무리되는 생애 첫 목욕 간식을 먹는건지 씻고 있는건지 보는 사람도 수봉이도 헷갈릴 지경 드라이 켜 드라이 가서 드라이 켜 아이고 잘해 수봉아 니가 이해하렴 집사님들도 다 차원이라 그래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행여나 감기에 걸릴까 서둘러 따뜻한 바람에 말려주는 집사들 이렇게 이렇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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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따뜻해 아우 따뜻해 아우 따뜻해 아우 잘했어 어기도 말리고 아우 따뜻해 아우도 잘했어 아우도 내 새끼 드라이어 소리에 놀라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 수봉이 참 잘했어요 고거에요 아우 예 오예 오예 어우도 로션 다르자 어하고 로션 다르자 아우 다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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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여기 부... 부... 부웠어 어 엄마 약 깔러줄게 미안해 아유 우리 수봉이 이거 이거 하나 더 집사님들도 오늘 큰일 치르셨네요 아우 다ف아 다모 여기 이렇게 점프해서 다르곳어 어 기도 점프해서 자asters아 이래 들어 이제 추울 수 있어요 아우 Espera 엄마한테 체온 떨어지지 않게 옷 입히는 것으로 목욕끝. 수봉이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합니다. 잘 시킬 수 있는 스킬이 너무 없으니까 달래가면서 얘는 너무 싫어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내 모습이 좀 초보 같더라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이번엔 반봉이 차례. 고사리 손으로 아들 집사가 양치를 시키는데요. 허나 입을 꾹 닫아버리는 반봉이. 집사로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냥이들이죠. 하지만 이 정도 소동은 세발의 피. 사이좋게 아들 집사와 놀던 반봉이가 천진하게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그런데 수봉이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각오해라 반봉아. 안돼 안돼. 오로지 목표는 단 하나. 혼난지 반마절도 안 됐는데 아이고 또또또. 반봉이로 괴롭히기 시작하는 수봉. 아들 집사가 상황을 말려보지만 글쎄요. 애꿎은 방충망에 화풀이를 하는 녀석. 왜 그러는 거야 수봉아. 하지만 포기할 수봉이가 아니죠. 귀신같이 나타나 반봉이를 향해 돌진. 돌진. 다짜고짜 가만히 있는 반봉이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극기야 반봉이를. 아이고 깔아 뭉개고 물고 뜯고 맛보는 수봉. 대체 너 왜 반봉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다행히도 딸 집사가 나타나 수봉이를 말리는데요. 딸 집사에겐 너무 예쁜 동생들인데 속이 상해 운 적도 있다고 하네요. 수봉이가 짜증 났어요. 갑자기 와서 확 밟고 머리끄댕이를 확 이빨로 막 무니까. 밥을 더 많이 주고 싶고 모든 걸 더 많이 해주고 싶어요. 수봉이를 키우면서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쁜데 수봉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낮에 좀 많을 수 있는 게 미안해서 제가 친구를 좀 저희가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봉이가 오게 된 거고요. 반봉이가 입양 온 첫날부터 수봉이의 공격이 시작됐다는데요. 벌써 한 달째 계속되면서 반봉이가 수봉이를 피해 늘 이곳에 숨어 지낸다고. 그럼 반봉이가 엄마 집사에겐 아픈 손가락입니다. 수봉이 잘 봐봐요. 여기에서 주로 반봉이가 수봉이 피할 때나 그럴 때 여기에 숨어요. 근데 원래 여기가 수봉이가 늘 쉬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반봉이가 오면서 반봉이가 여기에 항상 혼자 수봉이를 피하려고 여기에 있어요. 반봉이의 유일한 안식처마저 뒤흔들고 있다는 수봉. 급기야 안쪽으로 뛰어들어가 반봉이를 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수봉이 등살에 쫓겨나는 반봉. 밥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곤 동생 반봉이는 늘 긴장 상태라고. 아이고 짠해라. 일단 체구 자체가 다르니까요. 반봉이가 많이 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소율 정리가 안 되는 건지. 초보 엄마이다 보니 그 합사를 제가 잘 못해준 것 같아서. 네 미안해요 항상. 그래서 엄마 집사는 웬만하면 반봉이를 곁에 두려고 합니다. 엄마 좋아. 엄마 최고. 그날 밤. 딸 집사가 반봉이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는데요. 분유는 딱 반 스푼. 아니 반 스푼. 쫙 딱 씹니다. 몸집이 작아서 늘 수봉이에게 당하는 반봉이가 안쓰러운 딸 집사. 이렇게 하면 물도 흡수돼서 반봉이도 잘 먹어요. 녀석이 쑥쑥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매일 한 끼씩 더 챙겨준다는데요. 그래 그래 얼른 커라 반봉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그때 등 뒤로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 어머 스봉아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반봉이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스봉. 스리슬쩍 다가와 바라보는데요. 내 밥은 없냐옹? 스봉아 안녕. 밥 때문에 삐친 스봉이를 위해 아빠 집사와 아들 집사가 놀아주는데요. 아이고 우리 스봉이 신나져요. 그래 동생 괴롭히지 말고 장난감이랑 노는 게 어때? 하하 스봉이 기분 좋아졌어. 그런데 그것도 잠시. 설마 스봉이 너 또 숨어있는 장소가 발각될까 안절부절 못하는 반봉. 그 순간 두둥 스봉이가 왔습니다. 피하려는 반봉이를 스봉이가 막아서더니. 아이고 오도가도 못하게 안에 가둬버렸는데요. 밀어내는 반봉이와 계속해서 괴롭히는 스봉. 도대체 왜 스봉이는 반봉이를 공격하는 걸까요? 집사들 추측대로 정말 서열을 잡는 걸까요? 오빠 무섭다. 인터넷을 보면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글들이 있는데요. 둬도 된다. 그렇게 둬. 그럼 두다 보면 본인이 서열 정리가 될 거야. 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떨어뜨려 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행착오를 계속 저의 욕심으로 듣는 걸로 인해서 지연시키면 얘네들이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신청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행복해질 방법은 없을까요? 약은 약사에게. 냥이 고민은 야옹신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영이로텍의 낭싱수 제사입니다. 오늘도 고민 해결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스봉이. 네, 스봉이요. 스봉이? 완전 꼬맨인데? 네, 4개월. 4개월? 반봉이가 2개월. 반봉이가 2개월? 네. 판단할 때 이렇게 들어서 얘네들이 막 아둥거리면 보통 적극적인 성향이 좀 많고 가만히 있으면 좀 소심한 애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좀 소심한 성격의 강성이 좀 높은데. 역시 야옹신은 척하면 척이네요. 수봉이 한번 봐봅시다. 4개월. 수봉이 성격이 좀 있네요. 되게 활달해요. 좀 활달하고. 호기심도 많고. 아, 근데 벌써 약간 좀 약간 버둥대려고. 호기심이 많고. 네. 어, 싫다고 하네요. 거대 고양인 야옹신이 나타났지만 수봉이 눈에는 오직 반봉이뿐. 수봉이가 따라다니면서 누르고 이렇게 괴롭히는 행동, 저희가 볼 때는 괴롭히는 행동은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수봉이는 반봉이를 정말 미워서 괴롭히는 걸까요? 사람의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2개월 차이잖아요. 근데 고양이의 시간으로 이거를 환산하면 몇 개월 차인지 아시나요? 아, 모르시죠. 고양이의 시간으로 이걸 환산하면 30개월 차이잖아요. 30개월. 두 달이요. 그러니까 두 녀석이 사람으로 따지면 두 살 반의 나이 차이라는 것. 고양이한테 한 달은 사람의 신체 성장 속도로 환산을 하면 15배 빠르기 때문에 15개월 빠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은 신체적인 차이가 큰 거죠. 유치원생이 아기를 못살게 구는 셈인 거죠. 수봉이의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집사들이 힘들게 목욕시켰었죠. 어떻게든 씻기려고 애쓰셨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야옹신의 생각. 그러니까 목욕은 안 해도 돼요. 네, 씻기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안 씻길 수 있을까 싶어서. 목욕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도 되고 1년에 한 번 해도 되고 강아지가 아니라서. 왜냐하면 스핑크스가 털이 없어서 털 빠짐이 없기는 하지만 유분이 많아요 애들이. 끈적거리는 형님들이 좀 있어요 애들이. 보호자님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치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에 타월에다가 물을 묻히셔서. 물로 이제 물타월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이제부터 진짜 고민을 풀어갈 시간. 대체 수봉이는 반봉이를 왜 가만두지 않는 걸까요? 지금은 무슨 행동 같아요? 뭔가 기회를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기회를 본다. 서열 정리를 위해 괴롭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수봉이 노는 거거든요. 지금 수봉이 노는 거거든요. 네? 싸운 게 아니에요? 언뜻 보면 싸우는 것과 노는 게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 얘를 정말로 괴롭히고 공격하면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이러고 있다가 떠났죠. 뛰어갔죠. 나 잡아봐라 해요. 너 네 차례야. 네가 나 쫓아와봐. 사냥놀이 하기 전에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냥을 놀이할 때 사냥감을 보고 몸을 이렇게 시동을 걸다가 움쭈름쭈름쭈 걸리다가 발동에 걸리면 점프해서 나가는 행동. 수봉이는 반봉이를 사냥감. 그러니까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서로 노는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죠 계속. 공격 아닙니다.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격 차이가 너무 있다 보니까 30개월 차이 시간 차이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쫓고 쫓기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계속 덮치기만 하는 거죠. 노는 상황에. 초보시니까 모르시는 거죠. 이게 노는 건지 싸우는 건지. 얘가 괴롭히며 당하는 건지. 그런데 괴롭히는 애들은 보통 은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하다는 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덮친다든가. 아니면 좀 정말로 막 물어. 상처를 많이 낸다든가. 그런데 이제 보면은 얘는 상처는 없잖아요. 상처가 없다는 건 놀이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핑크스가 원래 이제 고향이 캐나다 토론토예요 종이. 사람들이 스핑크스가 이집트 출신인 걸 많이 알고 계시는데. 캐나다 토론토가 고향인. 고향이 종이고. 에너지가 엄청 많은 종이에요. 이게 얘네들이. 근육질이고 다 부어지고 내게. 에너지가 상당히 많은 스핑크스 스봉이를 위해 엄마 집사도. 다른 가족들도 짬을 내가며 놀아줬는데요. 하지만 야홍 씨는 노는 방식과 시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얘가 가진 에너지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비해서 조금 놀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충분히 놀아주지 못해서 그 에너지를 반봉이에게 발산해왔던 스봉이. 스봉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그럼 앞으로 집사들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교육을 할 거냐면 스봉이가 놀아줄 때 반봉이한테 관심을 안 갖고 놀이에만 관심하면 보상을 주시면 돼요. 스봉 이렇게 놀아주다가 놀고 싶은 거니까. 계속 흔든다고 노는 게 아니에요. 스봉이가 반봉이를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놀아줘야 한다는 것. 그러다가 좀 잡혀주면. 잡혔죠. 잡으면 이거를 이제 잡으면 털을 막 이렇게 솎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이렇게. 잘했어. 아 흔들기만 해서는 안 됐던 거네요. 본격적으로 반듯한 양이로 거듭나기 위한 스봉이 맞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스봉. 코터치 했죠. 코터치. 코터치 교육을 할 땐 코로만 인사하기 잊지 마세요. 오 생각보다 스봉이 잘 따라오는데요. 안 주면 줄 겁니다. 손 주면 안 주면. 생각을 할 거예요. 생각은. 교육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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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주세요. 그러면 손을 내밀려다가 말 거예요. 이렇게 건드리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죠. 방금 봤죠. 안 하죠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아우 알았다옹. 관심 많이 주라옹. 그리고 나서.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반봉이를 옆에 두고도 집중할 수 있을까요? 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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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 줄게요. 기다리게 할게요. 신경을 안 주네 진짜. 다시 스봉 할게요. 스봉. 줄게요. 손이 안 올라가고 있어. 쳐다는 보지만 이게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스봉. 스봉. 아니야 스봉. 근데 이제 이 교육을 몇 번 해야 되냐. 15분. 한 번 교육할 때 15분씩 한 세션은 하루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얘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세, 네 번씩 해 주시면 돼요. 15분씩. 그러면 반봉이한테 신경 안 쓸 거예요. 교육은 15분씩 하루에 세 번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 코터치 교육은 집사와 교감은 물론 양이를 집사에게 집중하게 할 수 있다네요. 수봉. 많은 분, 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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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바로. 앉아, 앉아.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주세요. 우와. 주세요. 이렇게 차분한 아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수봉. 잘해요. 원래 에너지가 많은 애들은 똑똑해요, 스핑크스가. 엄마 너무 무지했다. 미안해. 수봉이 칭찬받았다오. 지금 학습하기 되게 좋은 시기죠, 이거. 시기다. 4개월형. 생후 4개월, 생후 2개월. 둘 다 교육하기 되게 좋은 시기.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조금만 노력만 하시면 둘 다 학습 속도가 엄청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보호자님이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봉이가 잘 따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반봉이도 평화를 찾았는데요. 오늘 솔루션 어떠셨나요? 잘 교육하면 더 좋은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자. 며칠 뒤.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요즘 수봉이가요? 새롭고 다양한 놀이에 푹 빠져 글쎄 반봉이에게는 관심도 없다네요. 듣던 중 반가운 얘기죠? 초보 딱지를 뗄 일만 남은 집사님들. 수봉이랑 반봉이 잘 부탁드려요. 기다리고. 정말 양해 주신거에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좋아요. 기다려주세요. 감사해요. 구독.